국민의힘 인천시당은 논평을 내고 장릉 인근 검단신도시 아파트 적법성을 둘러싸고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화재청은 해당 아파트를 불법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사업자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와 공사 중지 처분을 내려 현재 수사와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입주 예정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어 철거를 둘러싼 갈등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문화재청과 인천시, 서구청은 입주 예정자들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부터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